300 성경 구절 암송에 도전하시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먼저 제가 암송 구절을 개역 개정, 세번역 성경으로 다섯 번 연속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 연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개역 개정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9절 세번역 내가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불릴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개역 개정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9절 세번역 내가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불릴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개역 개정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9절 세번역 내가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불릴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개역 개정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9절 세번역 내가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불릴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개역 개정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9절 세번역 내가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불릴 것이다. 다시 한 번 들으시고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 연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개역 개정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9절 세번역 내가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불릴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개역 개정 마태복음 16장 19절 개역 개정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9절 세번역 내가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릴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5절까지 예수님이 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하늘을 주겠다. 내가 땅에서 가장 지혜가 될 것이다. 내가 내가 쓰러질 것이다. 내가 땅에서 하늘을 주겠다. 내가 땅에서 하늘은 지혜가 될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